자, 이제 위에 있는 메뉴들을 좀 살펴볼텐데요 모양을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위에 있는 상단의 메뉴들을 보게 되면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가지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화살표를 클릭해서 캔버스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화살표를 클릭해서 캔버스에 그려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양쪽 끝점을 잡고 왔다갔다 하시면 화살표 길이 조정이 돼요 자, 그리고 가운데 점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곡선이 됩니다 자, 곡선을 만드신 다음에 양쪽 끝점을 잡고 움직이시면 지금처럼 곡선의 정도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굵기 조절은요 이 위에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 화살표 굵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누르시면 색도 여기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메뉴들도요 한번 해보십시오 선도 똑같이 길이 조절, 곡선 되고요 네모도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통해서 모양을 바꾸거나 크기 조절을 하거나 회전을 시켜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네모를 네모 도형 안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프레지에선 그게 안 돼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제공하고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파워포인트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수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던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프레지는 지금처럼 보여지는 기능 외에는 숨은 기능이라고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모양들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심벌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얘도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이런 클립아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삽입하고자 하는 클립아트를 선택해서 여기 비행기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클릭해서 선택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냥 그 클립아트가 삽입된다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없습니다 자, 지금 모양 기능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나머지 메뉴도 사실 이와 유사합니다 그냥 클릭해서 왔다 갔다 좀 만져보시면 그게 다고요 이제 의문 나는 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인가? 이게 의문 나는 거예요 자, 프레지는 그게 다입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못 찾는 기능은 없는 거니까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비행기를 하는 거에요 오세요 한번에 다시 가고